기호의 일도 세울 불같은 기호의에 넘쳐 있습니다. 일찍이 여부의 수령인의 숭고한 뜻을 받으러 조국 통일 위협을 안수하는 것을 필생의 사령으로 관리하신 미대한 장무님께서는 혁명성의 전원기간 공화한 순간도 조국 통일에 대해 이득신정이 없으시었으며 비공한 사상일연과 백승의 성민혁명 연구로 조국 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불가피하게 각 지역별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15 공동행사는 6.15 공동선언이 유행을 통해 현재의 대결 공면을 시급히 해소하고 민족의 화요하다나 평화와 통일이기를 열어나가려는 위로 민족공동위원회의 정당한 노력이 이었으나 불가피하게 군산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발표 12월 기념행사로 군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군종일 장모님께서 군인호 공남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견해는 비로소 장장 한 세기를 왕국과 전쟁 폭렬로 여운 순환의 역사를 밀어내고 민족적 화요하다나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공동선언의 기침이들 우리 민족들의 힘을 각종 홍일의 새하시물 박성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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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교자